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이볼브 북미 서버로 왔는데요 현재는 한국 서버 아시아 서버는 핵이 엄청나게 판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서버로 왔습니다 하지만 북미 서버는 굉장히 강한 유저가 많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3명이서 합방을 하기 때문에 1명은 또 외국인을 그냥 즉석에서 껴서 저희 조마문 크루가 이스터즈룬 조마문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로 외국인 1명 껴서 5연승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판을 할건데요 과연 5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전기 갑니다 5연승하면 방송 끝나는 겁니까? 5연승하면 방송 끝나죠 칼퇴하고 싶으십니까? 칼퇴하고 싶으시면 5연승하면 됩니다 칼퇴를 목표로 5연승 빡시게 하겠네 근데 상대가 지금 2연승중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스터드님이 어... 나 3연승이네? 어 믿겠습니다 칼퇴하고 싶으신다 칼퇴하고 싶으신다 저은 저희 팀을 미스입니다 나 지금 4연승중인데 그럼 2승만 하면 퇴근인가요?" 좀 경찰은 고기 5연승입니다. 개인..그..개인게 안됩니다. 모두 함께하는 축구와 같은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5연승 너무 짧지 않을까? 처음부터 쟨 쉴드를 쓰면서 가? 아 이거 패치되가지고 아 패치됐구나 아 처음에는 패치가 됐네 이제 게임이 처음에는 애들 하도 밑에서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봐 몬스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괴롭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 쉴드 오래가네? 이거 어떻게 된게 헌터가 게임이 더 좋아졌냐? 아 지금 헌터 계속 너프 먹었어요 아 너프 먹었어요? 헌터가?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데이지야! 데이지야! 구해! 그렇지! 어 나 진짜 깜놀아 어 깜놀했네 죄송합니다. 지금 면목 없습니다 하하하하하 모여서 힘들것 같습니다 데이시.. 데이시한테 구출을 받았습니다 한실방향하면 될것 같아요 아 초발련님 3개 고맙습니다. 한실로 갑시다 아니 근데 뭐가 뭐가 너프됐어요? 사람이? 어 일단 데미지랑 다 너프됐구요 기본적으로 그래? 실드랑도 너프됐고 네네 전체적으로 뭐 아 저기있다 완전 너프 많이 됐네 너프 두번 먹었어요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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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무슨 베짱으로 이렇게 도망을 한가? 응징해줘 아이고 초발련님 이거 끝나면 리액션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00개나 감사드려요 이따가 판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오케 빠르게 먹자고 빠르게 저 지금 엉덩이 털리는거 몰라 얘 아 가빈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아 거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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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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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다 그렇지 좋다 그렇지 좋다 그렇지 좋다 아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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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피 닫겠는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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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어디갔지 어디갔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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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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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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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금만 더 그렇지 오케이 좋아 좋아 되게 좋아 조많은 크루를 우습게 보면 안되지 응징해 줍니다 이럴때 그리핀이 있으면 개꿀잼인데 위에 이처게 오이거 안개는 뭐야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어.. 순간 내가 채팅창 봤잖아요 만개라고 그래가지고 어디가니? 어디가니? 아... 5시쪽으로 갔네? 7시쪽, 7시쪽 그러나 6시로 간다 어 위로 다시 11시, 11시 아 11시로 오케이, 오케이 페이크 썼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5초남았다, 5초남았다 좋아 아, 빡갔어 아, 저쪽으로 갔는데 12시로 갔네 나는 1시로 가볼래 뭐야, 이거 뭐야 어, 거미, 거미 따라오, 거미 따라오 오케이, 오케이 1시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시쪽? 오케오케, 그러네, 가둘 수 있겠다, 가둘 수 있겠다 이거 위험해요, 가두지 마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가뒀는데? 아, 괜찮아, 여긴 괜찮아, 여긴 괜찮아 어 밖으로, 밖으로 나와야 돼 나간다, 나간다 어, 루닌 피하시구요 오케이 오케이, 폭격 나이스 폭격 좋아요 실드 끝 오케이 오케이 어우 씨, 안개 뭐야 앞이 안 보이는데 계속 맞추고 있어 앞이 안 보이는데 계속 맞추고 있어 앞이 안 보여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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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위치 와, 안개 뭐야? 안개, 일반 몬스터 아, 일반 몬스터가 안개구나 아까 얘기한 게 그거구나 이런, 이런 몬스터 그, 근데 그 약점 건드리기 전에 우리 우리가 먼저 약점을 맞을 것 같아, 지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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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자 잘 버티고 나 잘 버티고 어,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엉덩이 엉덩 어, 이쪽으로 갔다 지금 어디로 갔냐면 물가 쪽으로 갔습니다, 중앙으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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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중앙으로 갔어요 어, 안 맞아, 이게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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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제거, 제거 이쪽, 이쪽, 이쪽 앞에, 나무 쓰러진 거 봤어요 어, 나무 쓰러진 거 봤어요 여섯시 이쪽으로 갔네요 뭐지, 여기서 점프 뛰었나? 안 보이지, 왜? 위에, 위에 매달린 거 없죠 은신한 거 아닌가? 아, 매달려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도 돼 오케이 일곱시쪽으로 갔다, 어, 일곱시쪽으로 잠깐만,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일곱시로 오케이 여섯시쪽으로 여섯시쪽으로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섯시쪽 이건 백퍼, 이거는 다섯시쪽 다섯시쪽 점 있고 다섯시 갑시다 다섯시에서 만날 확률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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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쟨 것 같은데 어 다시, 다시 11시로 올라갔다고? 쟀으면 뭐 쟀으면 뭐 쟀으면 11시로 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원래는 여기가 예상 경로니까 트루퍼가, 트루퍼가 뭐 아, 맞네 잠깐만, 잠깐만 여깄네, 맞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여섯시쪽이 있었네 괜찮아, 나 있어, 나 있어 다들 합류하시구요 오케이 오오오오, 게이든 어, 게이든 조금만, 조금만 더 형 조금만 더, 더 쳐맞어, 형 개좋아, 지금 아냐, 아냐, 아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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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쳐맞어 조금만 더 쳐맞어 조금만 더 쳐맞어 조금만 더 쳐맞어 오케이 오케이 룬님 힐 해야돼, 룬님 힐 해야돼 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어, 개그켜 어, 개그켜 어, 실드 나이스, 실드 나이스 어, 개그켜 어, 개그켜 실드 끝, 실드 끝, 실드 끝 오케이 오케이 자, 나, 시작 약점, 약점 깟게, 약점, 약점 약점, 약점 오케이 아아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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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쟤 2칸 어, 메딕 죽었네 바로, 바로 살아난다 따라갑시다 얘가 지금 싸움 안 거니까 따라가면서 메딕 살아나면 돼 저 위로 갔어요 나 살아났어, 벌써 오케이 좋아 이게 죽어있으면 살아날 시간은 자동으로 살아나네 이제 5초 남으면은 자동으로 살아나요 어, 그러네 그런게 또 있어? 예, 이제 패치 됐어요 그거는 뭐 너프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너프예요? 어, 이거는 좋은 거지 솔직히 이건 너프 아니잖아 근데 라자로스한테는 안 좋죠 아, 맞네, 라자로스한테 너프네 오케이 잠깐만, 이쪽, 이쪽, 이쪽에서 2단계 이쪽에서 2단계 손이 났어 오케이 열두시 쪽인 것 같습니다 열두시 쪽 열두시 쪽 예, 예, 제 근처, 제 근처 오케이, 여기 구석이 있네 어, 어이 이건 백프로 지나가다, 지나가다, 지나가다 어, 뒤에, 뒤에, 마무리, 뒤에, 마무리, 뒤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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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열두시로 뛰었어, 열두시로 괜히 돌아갔다 제 동굴로 가요 네 오케이 오우, 오우, 놀래라 동굴 안에 있어요, 지금 이쪽, 이쪽 사운드 근데 뭐, 메딕 왔으니까 지금 뭐, 들이닥쳐도 될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열다 오케이 뭐야 아 저기 있네 아, 여기였어? 또 안개 있네 이 안개는 이 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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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러 어 거미깐놀 폭격! 잠깐만 폭격 개좋았는데 어 이거 눕는다 이거 어 이거 누워 이거 누워 잠깐만 룬형 누웠어? 이야 망할 잠깐만 와 2단계가 이렇게 되네 저 17초 안 돼 아 잘 못 버틸 것 같은데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죽어 죽어 마브라 죽어 그냥 죽어 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어차피 내가 먼저 죽어 아아아아아아 아 부활시간인데 아 1초 남았네 아 야 그래도 아 진짜 요트 이걸 지냐 피가 2줄 저거 했는데 2줄 남았는데 아 이거 처발련이 때문이네 이거 아 처발련이 이 타임에 별풍선 100개 쏘셨어요 처발렸잖아 저희 고맙습니다 처발련이 생각이 쓰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연승 되기 전에 끊어져서 다행이야 튜토리얼 파는 필요하니까 튜토리얼 파는 필요하니까 하다가 끊어지면 진짜 빡치지 차라리 할것 좀 미리 튜토리얼 하고 좀 만나는게 훨씬 낫지 아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야 우리 인간적으로 나오는 그 뭡니까 외국인은 20레벨 밑이면 뒤로가게 합시다 20레벨이 없을거에요 이제 그래요? 방금도 20몬도 아니었나? 그니까 많이 없어요 북미인데? 북미니까 애들 더 열심히 하죠 아 그니까 20이상이 나온다고요 30나온다고 우리 레벨도 있고 아닙니다 제 레벨이랑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쟤 어설트 선호네 흠 이러면 어떻게 된거지? 아 몬스터 어 뭐야 몬스터가 또 선호가 나왔네 와 몬스터 선호 레벨 30이야 조졌다 왠지 왠지 이번판에는 다른걸 해야될거 같애 파넬 해야될거 같애 파넬 스읍 아냐아냐아냐 마르코 뭐해야겠어 마르코 뭐해야겠어 뭐할까? 가위랑 용량 아 용량이 제일 작겠다 이동속도 가위랑은 어 이거 해야지 뭐 피해랑 제작연속도 이거야겠다 왠지 왠지 약간 어 왠지 이럴거 같애써 내가 아우 야 레녹스 했으면 큰일날뻔했네 크라켄 이런거 할거 같더라고 에녹스 했으면 손가락 깔고싶뻔했네 진짜 큰일날뻔했다 갑자기 이걸 하면 안될거 같다라는 뭔가 느낌이 확 들었어 느낌아닌 느낌 쟤는 왠지 캐릭터가 많을거 같고 왠지 뭔가 날라다니는거 할거 같애 날라다니는거 크라켄이잖아 네네 야야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놀라주세요 아 그 룬님 내일하는 그 생존게임 우리 뭐 크루중에 산사람 없습니까? 닝구님 아 닝구님은 크루가 아니잖아 근데 닝구님 네베다 같이 하지도 못해 아 그래? 레벨 낮아서 같이 못한다는게 무슨 말이야 1에서 14까지 서버가 따로있고 아 말한 게임이 그거야? 어 15부터 100레벨까지 서버가 따로있어 그럼 뭐야 나 어떻게 나 혼자부터 해야돼? 으흠 부엉이님이 DLC 비싼거 사주신거 같던데? 아 그래서 레벨 자동적으로 높아지는건가? 어 그 돈값 돈값 따라 어 그 레벨이 다 아 저희가 일요일날에 아 15레벨짜리 주셨대요 일요일날에 고맙습니다 부엉이님 일요일날에 내일 생존게임을 하나하는데 새로운 생존게임인데 레벨에 따라서 다른데요 서버가 그래서 부엉이님께서 레벨이 더 높은거를 사주셨어요 게임이 돈을 더 내면 레벨을 높이게 해주는 그런 게임이어서 좀 약한데 욕을 먹어야 되는 시스템이다 싸가지가 없네 게임이 돈 없으면 서럽잖아 레벨 높아 맞다 좋은거 별로 없어 그래도 그렇지 친구들하고 생존게임 못하잖아 친구 없는 애들 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무슨 말도하는 소리야 그냥 거기서 즉석 즉석 소개팅 게임 내에서 바디랭기지로 근데 외국이나고 오케이 저 안에 갔네 자 저는 들어갑니다 엘더 크라켓 아니니까 뭐 들어가도 되잖아 근접 아 6시쪽으로 나오네 아 6시쪽으로 나오네 저기저기저기저기 나 저기 나왔어 저쪽으로 오케이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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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잠깐만 야 야 양키 한 방에 갈뻔했다 지금 와 저 체력 왜케 많아 뭐 몬스터? 어 어 몬스터니까 쟤 쟤 힐잇 있어요 쟤 쟤 안보여 아 이거 뭐 이것도 약간 좀 거리가 안나고 그러네 어 좋다 좋다 피해량 3배 야 피해량 3배 오졌었다 오 피해량 3배 오졌었다 오 피해량 3배 오졌었다 좋았어 좋았어 에피 깠어 에피 거의 다 깠어요 쟤 이상해 어 이제 다 때린다 쟤 쟤 이제 다 때린다 뭐지 잠깐만 쟤 레벨 30 몬스터야 30 몬스터 우습게 보면 안 돼 형 따위하고 레벨이 달라 알겠지? 오케이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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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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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한 한 칸 깠어? 쉴드 다 깠으니까 쉴드 베풀였잖아 응 이게 어프로 빠지면은 내피 어프로 했나? 하면은 열버려 아니 이스터진이 네? 사람이 많이 안좋아진거 같애 오 이게 야 이렇게 싸웠는데 한칸밖에 못 뺐단 말인가 11시 쪽으로 11시 쪽으로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그래요 자주 좀 와주세요 오랜만에 오니 뭘 아니 밑으로 갔어요? 오케이 9시로 갑시다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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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게임이름은 이거로 걸립니다 어 얘네 무슨 레벨 2단계를 지나니 아이고 야들야들한거 아이고 야들야들한거 아이고 야들야들한거 그렇지 폭격 오졌다 아 폭격 진짜 조금만 빨랐으면 개오졌을텐데 가도 가도 그렇지 즐겨 즐겨 어 어 뭐야 와 한방에 다운이 되네 실드 왜 안되셨어요 실드 아니 저 한방에 다운되는거 못봤어 지치기당해가지고 아 땡큐요 살았살았살았살았살았살았살았살았 지금 보니깐 완전히 세시로 갔네 세시로 들어갔네 더이상 몬스터 추적이 안되는거니까 세시로 들어갔네 야 이거 맵에 있는거 야 이거 맵에 있는거 진짜 장판 잘 깔았다 어 이런 꺼져 아 땡큐잼 저기 오케오케 여기 네 저 물릴거 같애서 뺏겨 네네네네 이사잼쪽 이사잼쪽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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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왔어 지금 어딘지 몰라요 여기 근처다 이 근처다 발소리가 나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지금 우돌이야 지금 마무리? 아 마무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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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쉣 와 무슨 이거에 누워? 와 이걸 눕는단 말인가? 티랄사람 티랄사람이 없다 야 나 강다 나간다 야 야 야 야 힐계속 넣고 힐계속 넣고 힐계속 넣고 있다란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있는거구나 그래 차라리 난 억울을 해 형 가! 가! 어어 피해피해피해피해 그냥 나를 억울하고 쟤를 딜이래 그게 낫겠는데 아아 나 죽었네 싸줘 싸줘 이스타임 쏴줘 오케이 나 바로 태어납니다 바로 태어납니다 갑니다 안돼 어 오케이 자 바로 태어났어요 오케이 딜러가 돌아왔어요 오케이 안맞지 어디서만이야 이 이 자식이 이거 나 개이 빨리 도망치고 있어 다들 좀 도망치면서요 도망치면서 도망치고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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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때렸다 많이 때렸다 아 못봤다 살려내 쟤 살려내 추적하겠습니다 이조 열두시로 갔어 열두시 아 여기서 밥먹네 여기서 밥먹어 쟤 뭐지 어 순간 나 기다리는건줄 알았네 한명 보내고 갈려는줄 알았네 깜노랬네 오우 오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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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일드 썼어 시일드 썼어 오우 잠깐만 야 한명 노리고 갈려고 그러네 여기서 싸울려는거 같은데 저 벤시마인 저거 없어야되는데 오우 오우 미친 오우 미친 오우 미친 오우 체령 오우 오 체령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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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어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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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막았어요 아 진짜 눈물자났습니다 아 진짜 눈물자났습니다 저 빛 보이죠 어 이 빛이 이제 버픔오버 버픔오버 아 아 저런식으로 또 나오는구나 패치가 많이 됐네요 예예예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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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디갈대? 아 먹었잖아 아 여기로 뭐야? 안으로 들어간다 그냥 안으로 우리도 좀 안으로 들어가면 싸우자 어 그러면 이득이겠는데 제가 안 들어와 근데 잠깐만 저 양킥도 간다 저러다 죽지 저러다 죽지 저러다 죽지 내려간거 같다 아니네 아 위에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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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다좋다좋다좋다좋다 아 웹핏갔다 폭격 나이스 폭격 나이스 다 모았어 다 모았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일로 간다 일로 간다 오오오오 쉣쉣쉣쉣 쉣 쉣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어 아니 태아 에피그 이케 LOTTA 오케 far 요카dan 킬 오오uri 로스터 좋다좋다좋다 아 이거 밑으로 한번 가면 안될거같아 거의 낫겠는데 다시 또 반복한다 밑에있어요 아직 밑에있어요 어 위에 지금 올라갔을거에요 진짜 좋은곳에서 잘가두긴 했다 힐좀 부탁드려요 루니 어어우우 어디요 IP 오케이 힐좋습니다 자 죽이고 올께요 죽이고 올께 쟤 똑같이한다 아까와 똑같이한다 또 올라간다 쟤 또 올라가 개같은거에요 여기다 지뢰총 깔아놔야지 이거 마울아 니 바로 머리위에 오케이 15초 마울아 니 머리위에 왔다 오케이 아아 안돼 안돼 쉴드 쉴드 하고 한칸 오케이 한칸 스피드 오케이 어 스피드업 스피드업 사운드 여기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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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여기서 지나있네 아 얘 폭격 안되네 안돼 폭격 안되네 오케이 쉴드 다 깔게 쉴드 거의 다 깠어 따라 붙읍시다 개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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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누려야 얘 아 그래요? 아아 속도가 우리가 지니까 자 개정기쪽 아닌거 같은데요? 맞나요? 바로 바로 뛰어가야되니까 오케이 저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네네네네 네네 개정기쪽 아닌거 같으니까 일단 쟤 따라갑시다 자 뭐야 내가 갔어 내가 갔어 됐어 됐어 건져냈어 지금 어디로 갔지 한시로 갔나본데? 네 위로 올라갔어요 열두시로 뭐 저희는 개정기 시키자고 이스터진이 네 그게 나을거 같아요 우리가 몬스터보다 느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쉴드가 쉴드 만땅 채워줘겠네 어차피 쉴드 만땅 채웠을거야 지금 거의 만땅 채웠을거야 지금 거의 만땅 채웠을거야 지금 밑에 지뢰부터 깔아주시고 하면 될거같아 아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깔긴 깔았어요 일단은 깔긴 깔았어요 네 여러분들 위급하면은 이 동력계정기쪽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다 깔아줄테니까 계속 깔아 계속 깔아 세개밖에 못깔아 세개밖에 못깔아 세개밖에 못깔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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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둬? 아니요 아직 아직 도망갈거 같으면 가둘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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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전략 좋은데 넘어갔어요 어머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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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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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나대지 않겠습니다 우린 안싸워서 저거 시간 시간 보내는게 더 이리와 그럴 수도 있지 오우 오우 이쪽으로 올거 같더라 오우 오우 놀래라 오우 샹 슬드 빼지마세요 넘어갔어 넘어갔어 안맞아 안맞아 오우 서브공격밖에 안되겠다 이거라도 해야겠다 아하 어 나이스 바닥에 장판 뜨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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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우 오우 나이스 나이스 어 왠지 오는거 같아 개무서워 이번바 밀당 오지네 아하 걔 간보는거 장난아니네 이정도면 도움으로 가둬도 되는거 아닙니까? 아하 그냥 그냥 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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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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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우리 편이야 시간은 우리 편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장기전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떠다녀서 어쩔수 없긴해 실드 채 왔네 뭐야 얘가 가둬버렸어 양키가 가뒀어 지게 공격당해서 빡쳤나봐 저런 이렇게 된 이상 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이상 딜딜 아 얘 때문에 죽겠다 얘가 아 안돼 형 내가 어그로 끌게 내가 어그로 끌게 아 어 어 안돼 어 안돼 안돼 아 노린다 노려 쟤 나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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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하세요 네네네네 아 메딕 사망 어떻게 딜해? 계속 딜해야돼 계속 딜해야돼 알겠어 바닥에 원 뜨는거 저것만 피하면 돼 저것만 피하면 돼 어 어 야 이건 빠져야돼 이건 빠져야겠다 이건 빠져야겠어 이건 빠져야겠어 빠지면 끈다 빠지면 끈다 빠지면 끈다 나만 도망가라고요? 네 도망가라고요 45초 어 어우 샤아 근데 도망 못 갈거 같은데? 30초 어우 이거 끄내겠는데 잘하면 아 아니다 못 끄네 못 끄네 어떡하지? 계정이 깨질거 같은데? 아 도망가 너면 또 도망가도 안되잖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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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까지는 괜찮아 19초 왔어 왔어 왔어어어어 아, 나는 도망을 갔는데 미안합니다 진짜 지고 끝까지 갔어야지 아, 이게 자꾸 아쉽게 지네 다음에 좀 더 도망갑시다 우리 55연승이 뭐고 제가 볼 때는 지금 3연승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볼 때 1승을 목표로 해야 돼 아, 진짜 아, 이 게임은 이볼브입니다 방지에 적었어요 이렇게 연승이 바뀌고 다들 이렇게 의욕이 사라졌어 아니야, 진짜 아까 진짜 아까 깨졌어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냥 추가 딜을 넣는게 나을 수도 있었어 뭐 아니면 도니까 그때는 근데 응, 맞아 아드라기란 거 많거든 내가 좀 더 도망가던지 서서야 된대 한 명이, 한 명이 더 가능하다고 하긴 하는데 8시부터 되는 것 같아 8시 이후로 응 응 어 좋네요 어, 트래퍼? 오랜만에 트래퍼 한번 땡겨 난 파넬 한번 해야겠다 어, 나 새로 나온 거 한번 해야겠다 근데 진짜 웃긴 게 파넬이 왜 난이도가 어려운 거야 이게 에임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지금 뭐 20분 뒤에 됐나가네 한 명은 그러면 대장전 작동 어, 생긴 것 봐 아 어우 좋다 그리핀 이제 엑스맨에 눈에 빛나오는 애 있잖아 걔 이름 뭐지? 그런 애가 있어? 어, 엑스맨에 눈에 빛나오는 애 있어 슈퍼맨 안 슈퍼맨? 아냐아냐, 엑스맨에서 눈에 빛나오는 애 있는데 걔 이름 뭐더라? 걔가 늙으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어벤져스 아니야? 어벤져스? 아냐아냐, 엑스맨에 이름 뭐더라? 있는데 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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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오는 애 있는데 아, 그런 애가 있어? 근데...